당뇨병은 합병증 그 자체가 문제인 거지 당뇨병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닌 거거든요. 그래서 당뇨병에 걸렸다고 우울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더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합병증이 오지 않게 관리를 한다면 그게 저는 건강장수법이라고 생각이 들고요. 많은 사람들이 당뇨병은 있지만 합병증이 없는 사람들도 꽤 있거든요. 그런데 그런 분들은 더 제가 볼 때는 합병증이 오지 않게 잘 관리한다면 건강하게 더 오래 사실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.